라면도 음식이 판다는 곳이 있다길래 인디아타운 구경을 하다가 들렸습니다 일단 먹어야죠 허리 이런 허리 여기입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 좋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는 뭔가 많이 먹고 싶지만 또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막상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바로 눈에 띄면 먹어야 됩니다 혹은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곳으로 입성용이 아닌 곳입니다 자 만두 같은 사모사도 보이고 튀긴 생선도 보입니다 탄두리 치킨이랑 각종 음료수 또는 기사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난이랑 고기가 들어간 사모사 남인물 피시커리를 주문했습니다 남인물 피시커리를 주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인도에서 먹었던 커리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사모사도 내용물이 풍부한게 예전에 인도에 있는 기차역 앞에서 먹었던 삼피 사모사에 비하면 진짜 청미맛입니다 생선 커리도 향이 풍부하게 살아있으면서 맛있었습니다 나무도 커리는 걸쭉한 느낌이 아니라 영상에서 보이듯이 스프 같은 그런 느낌의 커리도 많아요 이렇게 스쿨 같은 그런 느낌의 커리도 많아요 아주 맛있네 인도에도 상대를 해야되니 맛있다 라면도 여행 갔을 때는 음식점에서 왼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여행 내년에 왼손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왠지 그래서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라면도 엄청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튀긴 생선이 들어간 커리인데 이 생선이 기름, 맥힙니다 안녕하세요 가시가 좀 많은게 흠이지만 도톰한 생선이 엄청 부드럽면서 쫄깃합니다 우리 애들은 한 입만 하면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이게 23달러 정도면 못하네 왜냐하면 다 해도 가격이 23달러 좀 넘칩니다 여기 밥도 맛있게 했네 특히 나는 코리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전자 갈라 밥도 바람불면 날아가는 그런 쌀인데 여기 밥은 진짜 엄청 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아니 인도에서도 이렇게 밥이 맛있기 힘든데 뉴욕의 인디아 커리즙 쌀은 또 틀린가 봅니다 밥마저도 진짜 맛있습니다 커리도 싸지 않고 담백하고 인도 현지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엄청 음식도 짰습니다 여기는 안그래요 그리고 뉴욕 측은 정말 음식비가 저렴해서 또 놀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먹고싶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상 커리에는 커리 리뷰였습니다